안녕하세요. 봄나물들이 입맛을 돋구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4월인데요. 봄나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쑥도 나오고 머이도 나오고 돈나물도 나오고 지금 텃밭 주위에 온통 나물들이에요. 진짜 이거 다 어떻게 소화를 해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이런 자연산 나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텃밭에서 나오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머이 인데요. 저희 텃밭에는 머이가 좀 많아요. 계속 제가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머이를 좋아하니까 머이에 관한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또 만든 게 된 계기는 머이는 어쨌든 그 특징이 좀 쌉싸름한 그런 맛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뭐 좋은 그런 나물이긴 한데요. 뭐 영양가야 이제 찾아보면 다들 아시니까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쨌든 머이 밭을 만들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머이를 아예 먹지를 못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머이 밭을 만들기는 아주 간단해요. 머이 뿌리를 뽑으면 머이 뿌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길쭉해요.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잘 뽑히거든요. 그런 머이 뿌리 길쭉한 걸 한 대깨만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머이 밭이 금방 이루어져요. 머이는 잘 살거든요. 비만 오면 금방 살고 잘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머이 밭을 만들면 되는데요. 텃밭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머이 밭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나무 밑이에요. 제가 처음에 텃밭이 생기고 이제 막 나무를 심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밭과 그 사이에 이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좀 많이 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과나무, 복숭아, 자두, 베리벨 유실수를 쭉 심었죠. 심으니까 1, 2년 되니까 얘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늘을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다가 이제 머이를 제가 심었어요. 왜냐하면 머이는 약간 섭한 데서 잘 자라거든요. 그늘지고 이런 데서 그래서 나무 밑이면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머이를 이제 몇 뿌리 뽑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머이 밭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 2년 지나니까 아주 머이 밭이 막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많이 따먹겠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 윷일 수 있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과일들이 어머나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약을 안 주면은 하나도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쩜 그렇게 약을 많이 줘야 되는 건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주다 보니까 이 나무 밑에 머이는 너무너무 많이 자라고 막 머이 때가 진짜 고급스럽다 할 정도로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좋고 그런데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약을 갖다가 나무에 약을 갖다가 수시로 이렇게 줘야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약을 좀 줘야 된다는 사실을. 그랬더니 이 약을 주게 되니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안 그래도 겁도 많은 사람인데 못 따먹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비오고 그러면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또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먹어도 크게 이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약을 주는 나무 밑에 있다 보니까 머이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머이 밭을 아예 포기를 하고 어디다 다시 머이 밭을 만들었냐 하면은 하우스 안과 밖 경계에다가 머이 밭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머이 밭을 만들고 그 나무 밑에 머이 밭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대신 머이가 나오면은 이제 풀은 안 자라요. 머이가 잎사귀도 굉장히 넓고 막 그러다 보니까 풀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 거기다가 이제 약을 주기 때문에 그 머이 밭은 아예 포기를 한 거죠. 혹시라도 이 봄에 머이 밭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실수 나무가 있는 그 밑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머이 밭 만드실 때는 그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희 하우스 뒤에 윗집 담이 있어가지고 그 담 밑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그늘도 되고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지금은 머이 밭이 안전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이제 머이를 아무 때나 따먹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하우스 안과 밭 그 경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비가 오고 그러면은 거기가 물이 고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잘 자라요. 하우스 안쪽에 있는 머이는 이른 봄되면은 금방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른 봄에도 이 머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중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인데요. 머이 밭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실수 나무 밑에는 절대로 심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나무가 없는 그런 맨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담이 있으면 그런 짜투리 땅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도 되는데요. 머이는 어디 한 군데 심어 놓으면은 잘 번져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살거든요.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번식력도 강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올 봄에 머이 밭 한번 만들어 보셔요. 지금 머이 밭 해가니까 새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뿌리를 캐 보니까 그 뿌리에서 새순이 나오려고 그 눈들이 막 뾰족뾰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옮겨 심으면은 아주 잘 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이 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절대로 유실 수가 있는 나무 밑에는 머이 밭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